군칭이님! 예? 저 지금 티비에 나오는 거예요? 티비요? 티비는 아닌데? 티비에서 수정하시다. 티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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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티비 나와봤으면 좋겠네요. 상대, 아 뭐야. 힐뱅 줘. 힐뱅. 힐뱅이에요. 일단은 라인디바. 라인디바 자리야. 제니아타 있어요 상대. 다리야, 다리야부터 와. 제니아타 하나. 제니아타 하나. 나 당장 훔쳐. 상대, 접 떨궜어요. 접 떨궜어요. 라인? 라인반피. 솔더 뒤에, 솔더 뒤에. 솔더 뒤에. 솔더 뒤에. 솔더 반피 안해. 아... 솔더 뒤에. 혼자 있어요. 솔더 뒤에.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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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더, 1층 동굴. 나도 나도. 우와, 이거. 힐. 음. 뒤로 뺐다가죠. 솔더 뒤에 있는 거. 빠리 잘랐어야 되는데. 어? 아나 따오. 어? 아나 따오. 지금 안 죽으면 돼요. 상대 송하나. 상대 송하나에 아나 없어요. 엔지부터 해줄게 일단. 내가 엔지부터 해줄게. 이번 한타 주면 꽃을 따자. 이거. 거의 4대 6 한타하고 비슷한데. 일단 송하나 먼저 잘라요 송하나. 송하나. 오. 너무 아픈데. 라인 다운. 쟤 한타 왼쪽. 쟤 한타 왼쪽. 쟤 한타 왼쪽. 아. 숨겨라.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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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 부조화요? 우리 팀 겐지한테 부조화를. 아나. 미니 비 string 공 backgrounds. 아냐. 아이. 아이 Katrina. 형 똥 부러 갈게요. 안 Lao Importadora. 신의 상자graビ. 엄마alter. 오 Messing here. 오 나 죽어 나 죽어. 응 안i거. 좀 나오네 Guten 번혜. 차 Och 상대 한 명 나갔다. 아 예 지명 떨구러 갈게요 안절리게 조심할게요 오 나 죽어 나 죽어 응 안죽어 어 상대 한명 나갔다 5대6 5대6 이니지 걸어요 이니지 걸어요 들어오기 전에 뭐야 라인 대피 너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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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요 일단 소원을 잡았어 솔더 톡게요 솔더 톡 낀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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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한명 안들어온다 뭐지 왜 튕겼지 엉크인가 뭐야 전역 엉크 전역 아닌데요 전역 아닌데 인생이기지 시간 개념도 뭐 안되네 아니 저 저 얼마 안했어요 몇시간 안났나 왜그래 왜 시간대 톡 났을까 왜 왜 아 다 안해 아 다 안해 뭐 솔더 다운 솔더 다운 이거 목표 안빠진거 같은데 빠진거 아니에요 그냥 목 목표할때 딱 잡혔어요 아 진짜요 그럼 안 빠진거 솔저 궁이 좀 빨리 빠지긴 하는데 안빠진거 같아요 저 말은 다하고 빠진거 같아요 네 진출요 제가 부캐는 핵쟁이들만 진출을 받아서 어 왔다 한명 왔어요 어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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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목표 목표 맞아요 목표 켰어 게이드 게이드 꼴 목표인데 이거 그냥 기다렸다가 가면 내 망치 조심하세요 망치 쏠 방금 깨서 방금 깨서 방금 깨서 어 안아 안아 뭐야 저 왔어요 긴 줄 알았어요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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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저 솔저가 안보일거에요 호그니 호그니 힐자리 안보여 안하게 비행기 안하게 비 솔저다운 솔저다운 라이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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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컷 쟤 한타 개피 라인 개피 라인 개피 라인 개피 라인 개피 초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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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덫이 여기 떨어지냐 덫이 여기 떨어지냐 어어 살려줘 왼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저희 팀 빼야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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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드래곤볼 전국의 궁 빼고 다 있어요 상대 초월 없으니까 그냥 가면 되요 초월 자폭 없으니까 아 나 지금 받았어 아 진지아 질풍자 위로 쓰면 죽게 어 목표 목표 어 죽는다 갈려나간다 목표 빠졌어요 망치 조심하시고 가난히 뒤에 진영탄아 한번만 와우 리베이저 미래가 nav다 보성手hur? 보성같이해서 아 죽는다 죽어 아 쏠렸다 라인게 피 싸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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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지 조심하고 막지 막았어 라인 피 라인 피 너프 터졌어요 몸 걷기 충전 중이에요 뒤에 하나 뒤에 상대 하나 총을 뺐어요 하나 다운 상대 하나 뒤로 계속 돌아와요 얘 D 너무 좋아하는데 하나는가 어 디바 더 걸렸다 매트릭스 빠지는데 디바 로봇 빠졌어요 거의 다운 솔드 나솔렇게 빠지고 하나 다운 하나 다운 제나타 왼쪽 위에 오른쪽으로 빠져 상대 하나 없어요 디바 로봇 개피 디바 로봇 스치면 없어져요 디바 로봇 빠졌고 목표 목표퐁 오른쪽 목표퐁 뒤 뒤 솔져 아 죽었어요 아 죽었어요 진짜 막아보죠 이 정도면 많이 밀었어요 11번 곡도는 원래 아 66번 곡도는 원래 끝까지 미는게 아니죠 대부분은 그냥 맵 배력이 많아서 경기들 보면 이 맵이 끝까지 밀기 어려워가지고 이 맵이 끝까지 밀기 어려워가지고 응 배럴 디밍 하냐고 음 잘하시는 거 아시면 됩니다 딜러 하셔도 되고 자리하셔도 되고 디바 하셔도 되고 음 오케이 아 아까봐요 군쟁이님 네 황금북이 왔어요? 황금북이요? 아 부캐는 아직 포인트가 한 50포인트 남았나 이제? 포인트가 이제 키우지 얼마 안되가지고 전 시즌에도 마스터 한 2일인가 밖에 경쟁도 못해서 마스터 마무리에서 포인트 모으고 있어요 이제 한 5바만 이기면 될걸요? 예이 예이 일단 상대 하나 파라 파라 디바 자리야 디바 자리야 뭐야 쟤들 라인 없는거 같은데 라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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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파라 원딜이구나 아나 다운 상대 아나 없어요 한번 내려갈래요? 너무 좋아요 아 네 네 정말라 잘하자 이거 황금북이 힐 1렘이 못해드려요 파라 줘봐요 파라 줘봐요 그냥 파라 하지만 계속 안아보고 있어 파라 라인에서 파라 파라 다운 파라 라인에서 파라 다운 야타 줘봐요 왼쪽에 왼쪽에 여기 자리야, 자리야 실드 빠졌고 자리야 다운 이거 점프 지킬 때 있어 예 예 받았어요 총 하나 다운 어 자리샷 다시 자리샷 볼게요 뺏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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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뺏게요 하나 안 돼 하나 왼쪽 파라 왼쪽에 파라 스킬 파라 반킬 파라 킬 파라 저 떨궜어요 파라 저 떨궜어요 파라 파라 공천수 파라 공천수 들어갈거같은 파라 너프 너프 형 형 나 1조 형 나 궁원이야 나 궁원이야 아이고 나 문다 파라 옆에 파라 오른쪽 파라 머리위에 상대 초월 생체 못뿌려드려 하늘에서 파라파라 파라파라 상대 공 쏟아붓고 들어왔어 아 솔드 하나 닿았는데 저쪽 방금 4명 날라고 한 번에 다 붙네 한 명 잡은데 아 저 리스포 꼬였다 저랑 솔드 꼬였는데 뭘 붙여봐요 파라있다가 파라있다가 파라있다 파라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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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벗겨 지붕이 한 명 오베야 다운 내릴게요 다운 죽어 문트롬 다행히 안되면 안되면 먼저 힐 파라가 빠진다 파라 오케 피 파라 위에 파라 위에 파라 피가 파라 피가 파라 왼쪽 파라 왼쪽으로 가요 자리야 자기 실드 빠졌고 아무래 저희가 유리에요 유리에요 파라다 파라다 붕은이요 저 붕 돌았어요 이거 솔저한테 붙일게요 와아 못잡았다 계약감 솔저를 해줘요 예 솔저뽕 줘요 솔저뽕 파라 정면에 있어요 정면에 있어요 옆에 있어요 자리야 굶을거 같은데 자리야 궁각제야 뺄께요 다운 좀 낼게요 방수사움 해야되서 쟤앗탓다운 쟤앗탓다운 초월 없어요 와우 나 이거 왜 맞아 어허 제가 왜 왔지 난 맞을 위치가 아니었네 파라야 다운시키고 왔어요 마지막 할 수 있어요 저희 멀리서 지금 막혀가지고 아 저저저저 어떻게 나 이거 쓰고있거든요 에잉 비트쓰고 비벼도 돼요 지금 나가고 있어요 합류 아 비트가 아니구나 라인 개피 파라다운 파라다운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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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들고 있을게 방금 들고 있을게 같이 들어와 같이 들어와 쭉쭉쭉쭉쭉 라인 좋아 라인 좋아 라인 좋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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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초 40초 한번만 막으면 돼요 전 타이어 찼어요 자리아 실드 빠졌고 뒤뒤뒤뒤뒤 뒤로 돌아와요 나이스 파라다운 저 궁원 나 궁원 나 궁원 라인 못댔다 나 궁원 나 궁원 나 궁원 나 궁원 나 궁원 나 궁원 파라 개피 파라 개피 나 궁원 파라 뒤에 파라 뒤에 백 개피 파라 우리 뒤에 나이스 죽어요 아 와 정크를 너무 잘해 네. 잘한다. 감사합니다. 수고해요. 일단 수고해요. 근데 방송하시는 일이야? 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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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방송하는 거. 오, 라이 님이 잘하셔. 다른 분들도 잘하셔. 저 근데 오른팔 깁스 해봐. 아, 그 깁스한 상태에서 게임을 하고 있어요? 와, 다시 한번 세워. 라이 님이 잘한다. 와, 정크리. 딜 봐봐. 22,000. 나를 자취하겠어. 이쁜컬. 한편. 고맙습니다. 지민이. 그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